참, 그리고 아까 대학교인 줄 알았던 건물이 컨템포러리 아트 뮤지엄이었어요. 해가 쨍쨍하고 저는 선글라스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저기 안에 들어가서 아트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잘 됐네요. 웰컴이고 프리엔트리인데, 프리엔트리! 여기에 미술품이 잘 발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제 생각에 이런 것들이 공짜니까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촬영 가능하다고, 사진 촬영 가능하다고 써있고 그렇습니다. 프리 와이파이래요. 원, 유 캠프 스틱은, 갤러리 아, 노 스피스틱! 노 스피스틱, 그리고 백팩이 옆에 있는지, 카운터에 있는지,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계산 Cup. 에잇 아트씨 에잇? 에잇씨 내가 알고 있는 파리랑 다른군가? 예술작품하고 있는 여덟 분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서요. 우와, 애기 신발이다. 아.. 귀여워.. 제 솜의 한.. 반이도 안 되는 크기죠? 그건가? 위에다가요.. 그.. 실이랑 도구를 매달아 놓고 스윙 스윙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들이 있네요 설명이 좀 궁금하다 여기 있는.. 이거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상징한대요 질감이 상징한대요 질감이 상징한대요 질감이 상징한대요 질감이 상징한대요 질감이 상징한대요 귀여워 Judith Wright Contrast has alway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y work I try to find the balance between extremes between space attraction, abstraction figuration, strength value, vulnerability Joy's Agnes It's an important role in my work 우린 대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대요 음 근데 재밌는게 이게 갈라져서 보였기 때문에 그런 밧의 느낌도 좀 나네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맨 위는 카페래요. 올라가 볼게요. 교소관이다. 색연필이랑 스케치북 갖고 와서 저기서 그림 그리고 싶어지네요. 3층에 있는 콜렉션 룩이에요. 여기는 더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3층에 있는 콜렉션 룩이에요. 여기는 더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여행 그대의 앞뒤에 있는 광고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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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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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